1 2 3 1 2 3 마이크 테스트 입니다 1 2 3 1 2 3 조금 더 켜볼게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고 있고요 이 판단하에 따라서 이제 조금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는 아 아 아 네 이거 재밌게 아주 잘 보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약간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다 그게 조금 약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네 그거는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거는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네 다시 돌아왔고요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즉각적인 어떤 진행 방식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테스트 촬영을 한번 해보는 거지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어렵지만도 않고 쉽지도 않은 이제 그런 자 이거는 두 번째 테스트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 네 그렇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팟캐스트에 대한 이제 그 주 목적으로는 국내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터넷 같은 웹사이트를 좀 찾아봤었을 때 일반인들이 쉽게 이제 조금 접근을 해서 크로스핏의 흐름 그리고 이해도가 데이터를 찾아보는 게 조금 많이 제한적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량을 조금 이제 주도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하고자 이런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